지금부터 더 나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프로젝트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래픽, 그림들 이런 것들 아시죠? 예를 들면 비상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픽토그램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들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들이 다 포괄적으로 픽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나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바로 이 픽토그램을 제공하는 이 픽토그램이 모여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사이트라는 건데요. 퍼블릭 도메인, 또 크리에이트 커먼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이 픽토그램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의 이름은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나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나은은 한국어로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치면 명사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여러 픽토그램들이 각자 명사로서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치 기능에서 어떤 명사를 입력하시면 그 명사에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검색해 준다라는 뜻에서 더 나은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검색을 하실 때는 명사로 검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카, 자동차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자동차에 해당되는 여러 픽토그램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픽토그램들이 검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검색의 세부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또 하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픽들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작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동시에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스펙을 만족시키는 그림들 이 그림들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래픽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퀄리티가 높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검색을 해서 한번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 단순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상당히 복잡한 것도 있죠. 여기 보니까 약간 한옥같이 생기기도 한 이런 게 있네요. 한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 하우스라고 하는 걸로 검색해서 제가 찾은 이 픽토그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다른 예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드 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보면 이 픽토그램을 만든 디자이너가 만든 이 다른 픽토그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다운로드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cc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요. 로그인이 안 되어있으면 아마 로그인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라이센스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일단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일단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센스.텍스트 파일은 라이센스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PNG 파일과 SVG 파일이 있습니다. PNG 파일은 비트맵 파일이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 PNG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형태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저 검은색 부분만 이 색이 칠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뚫려있기 때문에 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뒤에 있는 배경을 다른 색깔로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SVG 파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팩터 이미지라고 해서 이 비트맵과는 좀 구분되는 방식이죠. 이 팩터 이미지는 팩터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에디터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도브의 제품으로 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VG 파일도 여러분들이 마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것처럼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팩터 형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팩터가 어떻게 보면 원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라이센스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이 더 나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저작물들을 여러분들의 저작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두 개의 라이센스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도메인, 두 번째는 크리에이트 커몬 라이센스입니다. 자 퍼블릭 도메인부터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을 검색해보면 이 우리 재활용용품에 사용되는 아이콘 있죠? 자 요겁니다. 이거를 클릭해보면 자 이거는 밑에 보시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아까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This icon is the public domain이라고 뜨면서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왜냐? 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공공재 즉 여러분이 퍼블릭 도메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는 데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수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되는 아이콘 픽토그램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크리에이트 커몬 라이센스인데요. 대부분은 크리에이트 커몬 라이센스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워싱턴에 있는 요 기념물 이 조형물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와 보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라이센스 규약이 크리에이트 커몬이라고 되어 있고 예 그리고 cc by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커몬 라이센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영어라서 힘들죠? 저도 이거 힘들어요. 자 한국어를 클릭해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커몬 라이센스에 대한 한국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공유가 가능하다. 즉 여러분이 저 아이콘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한 것을 배포하거나 또는 전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 포맷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아이콘을 여러분의 창작물에 담아서 그 창작물을 따른대로 배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경 부분은 이 창작물을 여러분이 수정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저기 있는 저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출판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어떤 조약은 뭐냐면 규정은 저작권자를 꼭 표시해야 됩니다. 퍼블릭 도메인과 지금 이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자 즉 여기 있는 이 픽토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꼭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이 이 저작물을 수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정했다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수정한 경우에 수정했다라는 것을 고지하십시오라고 어딘가에 적혀 있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추가 제한 금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서 그 저작물에 또 다른 어떤 자신의 권리를 붙여서 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가 제한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커먼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저작물의 핵심은 원 저작자가 누군지를 어딘가에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은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저 아이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맙게도 픽토그램과 같은 아주 고품질의 그래픽들을 공유해 주신 이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라는 어떤 일종의 명예 같은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이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예를 들면 앱, 웹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프린트 이건 이제 오프라인 저작물이죠. 뭐 책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이 포스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건데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 에러가 있는지 여기 텍스트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html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오프라인 창작물에 여러분이 표시해 줘야 되는 텍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웹사이트 비디오 앱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매거진, 북, 포스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각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일반적인 것들은 여기 있는 것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저작물이 표시되는 그 화면 자체에 이 더 나은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누가 만들었고 이런 정보들을 표시를 하셔라 라는 거고요. 거기 표시하기 좀 애매하면 그러면 그 프로젝트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소개 페이지나 또는 크레딧 페이지 있죠. 누가 뭘 했고 어떤 걸 쓰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그 페이지에 이 내용을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창작물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여러분이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이 위쪽에 보시면 프라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그냥 처음 회원 가입하면 놀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퍼스널에 해당되는 어카운트 퍼스널에 해당되는 계정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면 한 달에 10달러 한국 돈으로는 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한 달에 10달러 정도를 내고 한 달에 10개의 아이콘을 여러분이 저작권자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퍼블릭 도메인은 프리라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콘을 구매하는 경우에 50%의 세일이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뭐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뭐죠? 이 여러분이 월 정액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나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창작물을 요기에 올릴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리고 싶은 창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요기에서 제시하는 스펙에 맞게 업로드를 하시면 요 안에서 여러가지 거래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 나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내지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고 요기에 있는 그 픽토그램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뭐 파워포인트로 뭐죠? 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거나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웹사이트를 꾸민다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요긴하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공한, 만들어본 수업이고요. 잘 이용하셔서 이 멋진 창작물 만드시길 바랍니다.